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즈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구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고생도 많으셨어요 오늘 기가 막히게 제가 말씀드린 가격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종가도 언저리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특정 가격을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때에는 결국 이게 수년간 모니터링을 한 부분도 있고 어느정도 당연히 저도 주식을 하루 이틀 한게 아닌데 이정도로 이제 잡아 드릴 때는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니 여러분들께서도 꼭 인지를 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볼거고 여러분들 기분도 좋으시죠 이런 정확한 분석 좋으시죠 허브긴즈TV 이런 정확한 분석 기반으로 오늘도 4종목 수익 청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체험 신청 안하셨으면 허브긴즈TV 주도체험 꼭 신청해 보십시오 유튜브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링크 누르시고요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체험 신청 누르시고 두산 에너빌리티 보고 왔습니다 이 정도만 더 남겨주시면 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을 볼게요 양매수 굉장히 세게 들어와줬습니다 매수 유입 프로그램만 100만주 정도 들어와줬고 기관들의 매수 유입도 중요하고요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들어와줬습니다 그쵸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게 17,4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를 오늘 고가가 17,490원이었고 오늘 종가가 17,400원이었습니다 의미있는 가격 구간에 종가를 맞춰버렸네요 그쵸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뭐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거에요 더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더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에요 그쵸 그쵸 여기서 어 뭐 제 진단반 그리고 이제 농단반 말씀드리면 아 시프라 그거 내가 어떻게 100% 알아요 이게 농단반 진단반인데 이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압구관에서 움직이면 좋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이게 어떻게 보면 제로 소멸 이후에 제로 소멸 이후에 이제 외바닥 반대기 나와주고 서점 다져준 다음에 거래를 붙이면서 올리는 건데 17,450원이라는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까지 양매수의 포지션을 가지고 올라와줬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의미있는 저항대가 다시 한번 돌파 해주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특히 어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이 구간인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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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줬다가 이제 제로 소멸 빠졌는데 이게 하나의 좀 트릭일 경우에는 이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이 고점 도전 2만원을 향해서 도전해줄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셔야 되구요 이제는 이 공방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해요 이번 이번 주 이제 그래봤자 목금이죠 이 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목금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마 포지션이 좀 많이 바뀌어질 것 같구요 포지션이 또 많이 바뀌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도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찾으시기 보다는 이제부터는 얘네들이 파는지 안 파는지 이들이 의미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물량을 소화해주는지 소화를 안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에요 제가 17,450원까지는 정말 여유있게 올라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00격들을 하시죠 여유롭게 이 구간을 올라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에서 이제 목금이면 어느 정도 쇼부가 나오지 않을까 목금이면 이들의 포지션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 다들 그냥 편안하게 즐기셨으면 좋겠구요 결국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있는 가격을 지금 몇 번을 도전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제가 화면을 보시면 보세요 한번 쫙 당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를요 원래 이제 지지구간으로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세 번 버티다가 한번 빼고 나서 이제 다시 빼고 나서 물량 매집하고 도전해주는 시기가 한번 나와주고 두 번 나와주고 세 번 네 번 뚫어준 다음에 골파고 재도전이에요 다섯 번 도전이에요 이번 다섯 번 도전에 이거 못 들어 올린다 다섯 번 도전 했는데 이게 못 들어 올린다 라고 하면 조금 애매할 수는 있긴 해요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 의지 자체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 만 있으면 결국 들어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입니다 근데 주가를 끌어올리는 의지가 없으면 결국 못 올라갑니다 되려 이제 앞 구간에서 매물대가 많은 부분을 이번에 저점 다 넣어주면서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게 되려 더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말씀 드리며 은행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본도 좋고 수익도 보고 여러분들 또 추가적으로 수익 챙기시고 싶으신 분들 허빈지TV 주도주체형 꼭 받아보시고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오늘 주주문단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간단해요 유튜브 댓글 누르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첨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 두산 애너빌리티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도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